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데일리루 컨테스트 제가 전에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죠. 이번 데일리루 컨테스트는 바로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제품이 바로 뭐냐면요. 바로 이 제품인데요. 아이스미스트 컬렉션 상품 제품인데 가격이 41만 4천원이에요. 컬렉션 라인의 베스트 백인데 자동차 안전벨트를 리사이클한 그런 조끼예요. 이 조끼에 어울릴만한 베스트 룩을 여러분들이 저희 카페에 올려주시면 생방송에서 여러분들이랑 한 분을 같이 뽑아갖고 선물로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아이스미스트에서 저희 회원분들 데일리룩을 잘 입는 분들 너무 많고 또 제 방송이 너무 재밌고 좋아갖고 저희 카페 회원분들이 이거를 소화를 굉장히 잘해주실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좀 비싼 제품을 하나 또 후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데일리룩 컨테스트를 열려고 하는데요. 이거 다음에는 제일 워스트 데일리룩 해갖고 워스트 착장도 컨테스트를 열려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어떤 상품을 내걸면 좋을지 그런 것도 이제 브랜드들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볼 것 같고 아니면 제가 이제 브랜드 측에서 받은 선물 같은 것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이제 이벤트 상품으로 한번 걸어볼까. 베스트룩 다음에 이제 워스트룩 컨테스트도 한번 진행을 해볼 예정이고요. RSC라는 브랜드도 제가 얼마 전에 방송에서 말을 했었는데 요건 아이스미스트 컨템포러리 라인이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입을 할 수 있는 라인이고 이제 아이스미스트 컬렉션 라인이 있는데 진짜 이쁜 옷들이 많거든요. 재고 많이 남을 것 같아서 준 건가 다른 건 양호해 보이는데 아니에요. 이게 재고가 많이 남는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제품이고 이걸 앞으로 만들 계획도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만드는 게 너무 공정이 복잡하고 좀 손이 많이 들어간대요. 디테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라벨 같은 것도 붙어있는데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요런 것도 다 이렇게 의도를 해갖고 만든 거고 주머니 여기 하나 주머니도 여기 들어가 있고 요런 거는 그냥 멋으로 이렇게 달아 놓은 거고 여기에도 이렇게 주머니가 있어갖고 여기도 주머니가 있고 또 여기에도 이렇게 주머니가 있고 안전벨트를 이렇게 해갖고 리사이클해서 만든 조끼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또 이제 디자이너분한테 들었는데 뭐 반팔에다 입어도 좋고 자켓 위에다 입어도 좋고 긴팔 입어도 좋고 셔츠 위에다 입어도 좋고 자기가 좋아하는 제품인데 카페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저한테 후원을 해주신다 하시면서 하셨어요. 뒤에도 이렇게 보시면 알슈미스트 라벨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누님 코디 먼저 보여주세요. 눈이 제가 한번 입어볼까요? 이게 생각보다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방구석에서 이러고 있어서 그렇지? 제가 아까 카페에 제 데일리룩도 한번 올렸는데 이 데일리룩에 차고 있는 이 가방도 알슘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방도 그냥 이렇게 펼쳐서 보면 되게 난해해 보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매면 예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앞면이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5월 25일부터 6월 3일까지 데일리룩 컨테스트 게시판에 이 조끼에 어울릴만한 그런 룩을 올려주시면 거기서 베스트 룩을 생방송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보면서 이 사람한테 잘 어울리겠다. 저 사람한테 잘 어울리겠다. 하면서 같이 투표도 해보고 디자이너 분의 의견도 같이 수렴을 해가지고 한 분을 뽑아서 이거를 또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컬렉션 라인 제품도 이렇게 한 번 보면요. 진짜 이쁜 옷들이 많거든요. 원래 이 아이시미스트 컬렉션 라인 제품이 해외에서 되게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해외에서 판매를 하고 국내에서는 무조건 주문 제작만 들어가거든요. 아니면 이제 뭐 연예인분들 막 스타일리스트 분들이 이렇게 사시거나 하시고 그러는데 또 카페를 위해서 이렇게 컬렉션 라인 제품을 증정을 해주셨어요.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착용을 하고요. 옆모습 측면이고요. 여성분들이 입으면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앞면 뒷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를 소화해주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데일리룩을 여러분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만들도록 할게요. 오늘부터 하는 거니까 데일리룩 컨테스트. 진짜 많은 분이 만약에 참여해주면 2등도 뽑고 싶은데 많은 분들이 많이 참여해주신다. 재밌다 하면 제가 꾸준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컨테스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재미 삼아서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반팔에 포인트로도 이쁠 것 같네요. 맞아요. 그래서 반팔에 포인트로도 이렇게 입고 약간 제가 생각하는 건데 이건 원래 조끼로 나오긴 했지만 조끼로도 이렇게 입고 주머니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수납력도 괜찮아 가지고 가방 같은 그런 용도로 이렇게 착용을 해도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 같아서 지금 이렇게 카페에 들어오시면 데일리룩 컨테스트란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글쓰기 해서 가방에 어울릴만한 착장과 함께 착장 정보를 적어주시면 참여 완료! 제가 갖고 있는 맨 가방이 189,000원이구나 요게 189,000원이고 요게 414,000원 저거 아무렇게나 입어도 진짜 예쁠 것 같은걸요 아우 딤담님 데일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 알슈미스트가 원래 이 피어싱 볼캡이 달려있는 브랜드 원조가 알슈미스트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아셨나요? 제가 갖고 있는 거 요거 요것도 제가 갖고 있어요 요것도 제가 직접 입은 거 모습을 봤는데 이 자켓 진짜 이뻐요 입혀놓은 거 말고 그냥 옷만 이렇게 보면 약간 난해해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입혀놓으면 진짜 이쁘다는 사실 컬렉션 라인 제품이 좀 비싸요 디테일도 많이 들어가고 다 손으로 한 땀 한 땀 이렇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암튼 41만 4천 원짜리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 그럼 나 делают 그럼 가지고 있는 거